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약세 흐름을 보인 장이고요. 한국 증시만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만의 어떤 이유로 작용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다음 주 공매도가 재개되죠. 다음 주 5월 3일, 월요일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매도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커버하는 공매도 재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거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성 매도가 오늘 시장을 좀 짓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방향을 바꾸거나 붕괴시키는 그런 어떤 요인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요인, 그런 거에 이제 반응하는 그런 수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웹긴들 같은 경우도 그 대형주를 팔고 이제 소형주를 사는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수급을 제가 매일마다 이제 체크를 해드린 이유도 그런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로 이렇게 또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이는 시장 가운데서도 쌍그리로 순매수를 하는 종목군은 아마 이제 시장이 강한 추세로 나가게 될 때 아마 주도하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는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좀 장초반 영향을 미쳤던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 포드사가 배터리 독립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비롯해 가지고 포드까지 뭐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선언들을 하는데요. 뭐 이 자체가 그만큼 배터리가 향후에 쇼티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지금 공국자 우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주도권을 질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부터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 빠져서 3181포인트, 하락 종목 수가 뭐 월등히 많죠. 거의 700종목.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2.2% 빠졌어요.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 150지수가 꽤나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의 어떤 재개에 대한 어떤 영향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어떤 시세 흐름이었던 것 같고 1000포인트로 오늘 코스닥이 깨면서 다소 좀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좀 줬죠. 거기에 따른 또 매물이 좀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락 종목 수가 1100종목, 상승 종목 수가 230종목으로 역시나 이제 월등히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뭐 이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000억 팔았고 기관이 4300억을 팔아서 개인이 1조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500억 팔았고 기관이 2000억 팔아서 거의 4000억을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1.4조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오늘 장중 내내 1조원 내외 정도의 어떤 선물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포지션을 계속 안 좋게 만들죠. 기관의 매도까지 이끌어낸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쌍글로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지수의 납폭을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증시 어제 같은 경우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어요. 다오는 뭐 약간 플러스고 S&P 보합 정도 나스닥은 0.34% 정도 약세니까 거의 보합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일본 증시 올랐고 0.2% 홍콩 증시가 이제 플러스 지금 흐름이고 상해 증시도 플러스예요. 대만이 약간 약보합.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1% 약세 코스닥은 2.2% 코스닥 뭐 100, 150은 2.8%까지 빠지는 거의 3% 빠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제 좀 특수하게 좀 밀렸고 우리나라만 특수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다른 나라도 내일 뭐 FMC 회의 때문에 뭐 경계심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공매도 재개의 어떤 영향권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프로그램성으로 매도를 했어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2,500억 기관이 2,600억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순매도 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1,000억 넘게 프로그램으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이벤트성의 어떤 매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코스피 지수 1% 빠지면서 이제 5일선, 10일선을 좀 깨뜨리는 그런 흐름 20일선으로 좀 붙이는 조정인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뜨끔했어요.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한 방에 21선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질 끌면 이게 질질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루 이틀 상간에 이렇게 이런 장대 은봉이 발생했을 경우 하루 이틀 상간으로 바로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번 주 안쪽으로 장대의 양봉이 나오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다음 주 공매도 재개 오래를 대면서 양봉으로 완전 전환되고 추세를 돌리는 형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공매도 재개에 따른 경계적인 심리 수급이 미리 좀 선행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코스닥이 조금 더 최근에 더 탄력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익 매물까지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단으로 보면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1.5% 빠졌고요. 조금 더 많이 빠졌죠. 지수보다. 중형주도 1.3% 빠졌고 대형주는 1%.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추래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스몰 지수는 1.7% 코스닥은 지수보다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했네요. 그렇죠? 1.7%밖에 안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 150 지수는 3.9% 빠졌어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하락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향보 3% 내외 정도 에코프로비엠도 3.9% 게임 펄어비스 4% SK머테리얼즈 반도체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SK하닉스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되는 정도의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서프라이즈한 어떤 압도적인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대치 정도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차익성 매물이 보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했다면 이제 차익 매물이 다음까지 좀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텐데 사실상 오늘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차익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되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참모를 끼얹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실적이 좋아지는 건 시장이 이미 기업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합되니까 그냥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SK머테리얼즈 5% 빠지고 소울브레인 2% 티스케이드 1.8% 그리고 이제 원익아이패스 2.8% 리노공업도 4.3% 빠지면서 고형 반도체 뭐 이런 것도 8%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가 오랜만에 쎄 어떤 조정 흐름 동진세미캠도 5.3% 이제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그래도 방어가 됐죠. 실리콘 웍스 0.5% 약세 정도로 이제 방어를 했다. 에코프로가 이제 분할 내일 정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할 전에 아니 거래 정지 전에 어쨌든 기관이 싹쓰리로 이제 순매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이 코스닥의 화학지수 2차전지라고 볼 수 있죠. 2차전지 소재수들은 시장 대비 그래도 좀 강했던 2%. 그런데 반도체가 확실히 이제 4%나 빠지면서 반도체 지수입니다. 코스닥에 지수보다 더 많은 약세를 보였고 IT 종합적으로 2.6% 빠지면서 더 많이 빠졌고 제약도 3.5% 빠지면서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더 많이 빠지는 차익매물도 같이 추래된 그런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장세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공매도 영향으로 인한 어떤 기간과 외국이나 어떤 수급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면서 종목단으로 이제 제가 주도하는 어떤 종목군들을 계속 관찰하면 차익매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뭔가 좀 시장의 불확실성 측면을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어쨌든 FOMC 회의 그리고 다음 주 공배도 재개 이걸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그다지 큰 변동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확인하자는 심리가 좀 있으면서 이익 많이 났으니까 일부 좀 실현하고 나머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었을까 느낀 점은 그런 점이고요.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지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를 많이 샀네요. 시장을 좀 해지하려든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이었던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은 4%, 아모레지는 10%. 엄청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1위 왕관을 탈해냈다 하면서 중국 쪽이 지금 엄청나게 화장품 부분에서 소비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90% 올라섰고 단기 순이익도 85%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익단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흐름을 내줬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클리컬하거나 최근에 정유, 화학, 건설, 조선, 해운 이런 쪽이에요. SO1도 550억, 쌍거리 순매수, 호체신라 신세계 이런 것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오늘 중국의 특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종목들이 좀 수급이 좋았고 ATMM 신고가 흐름이 계속 가요. 현대건설 이런 것들 쭉 있죠. 코사로 넘어가면 오늘은 조금 유바이로직스 약간 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57억 정도 양쪽 순매수 오스템 임플란트 덴탈 쪽에는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53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우리기술투자 이거는 뭐 미트코인 관련된 쪽인 것 같은데 PCL은 이제 진단키트 쪽이죠. 41억 순매수, 화장품 클리어 쪽 그리고 동화기업은 꾸준하게 순매수 계속 이어가네요. 그래서 빠져도 계속 사는 흐름 첨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네요. 데브시스터즈는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산다. 실적이 이제 퍼포먼스를 굉장히 크게 낼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면은 없는 것 같고 에스키아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좀 밀린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차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플러스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좀 샀네요. 그리고 오늘 SDI 2.6% 좀 빠졌죠. 그리고 셀트론이 오늘도 이제 1.4% 이거 연이 일곱 외국인 기관이 오늘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이 주구장장 지금 팔기만 하기 때문에 이거 수급에 어떤 꼬인 게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엘지전자 1.8% 밀렸고 기관은 그래도 샀네요. 엘지전자 그래도 잘 방어가 된 것 같고 모비스도 이제 보합 정도로 이제 방어를 좀 하면서 근데 완전히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매도하는 일색이네. SK텔레콤은 뭐 분할 전까지 계속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을 낼 것 같고요. SK노베이션 3.7% 약세 정도로 좀 마감됐습니다. 엘지는 뭐 오늘 다시 또 상승세 재가동하는 6.7% 강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피 이런 것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계속 최근에 이제 CMO 쪽에는 기대감이 부는 것 같아요. 오일성 깨지 않고 계속 우상화 패턴 코싸기 시청 상위주들이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코싸기 좀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참 지금 정규정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직스는 일단 전년비 뭐 이익단으로도 오르긴 했지만 컨센에 뭐 부합되는 정도 그 정도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유아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한유아도 이제 그냥 예상치 부합되는 정도 오늘 이제 7%나 좀 밀리긴 했는데 예상치 부합... 그러니까 예상치 부합되면 그냥 차익매물이 싹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수급은 뭐 그렇게 깨진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어떤 시장 동향이 좋게 나오는 거는 뭐 이미 예상했고 그게 반영이 돼 있고 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야 그냥 위로 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또 장 마감하고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1조 4천억입니다. 전년 대비 584% 증가하면서 뭐 지금 시간 내로도 한 2% 급등하고 있는데요. 야 최근에 주가가 다른 배터리 기업들 대비해서 견조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석유화학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9,800억 전방산업 호조에 따라서 스프레드 수요 강세가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게 만든 걸로 보여지고 배터리 부문도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을 내줬어요. 에너지 솔루션 부문도 매출액 4조 2천억에 영업이익 3,400억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번다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기차 배터리 출하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 등으로 수익성 자체도 개선됐다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을 내다보니까 시간 외로도 또 2% 넘는 급등을 좀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종목은 이 정도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뭐 예상치 부합되는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패널 상승 효과다 해서 약간 전장 쪽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최근에 수주장구가 이렇게 한 10조 정도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장 쪽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강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조금은 이게 LCD 가격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 정도만 좀 코멘트를 드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작용한 수급이었던 것 같은데 또 금방 뒤집어집니다. 하여튼 걱정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느낀 제 개인적인 총평은요. 일단 차익 매물로 좀 보여줘요. 여기 이제 미래세 리포트에도 있듯이 차익 매물,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주요 대기업들, 오늘 하이닉스 발표가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이제 예상되는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면 오르긴 했지만 부합된다거나 조금 세부적인 어떤 항목에서 테슬라처럼 이익 항목에서 조금 기대 못 미쳤으면 그냥 삭 빠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그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에서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어닝에 대한 부분이 이번 분기에서는 일단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모멘텀을 크게 좀 가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이제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을 굉장히 퍼포먼스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중에 제가 이제 드린 어떤 코멘트 중에서 회원분들에게 드린 코멘트 중에서 뭐 테슬라가 이제 중국 공장 완공에서 이제 양산할 때 뭐 그런 모멘텀, 그러면 이제 향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게 뻔해지는 그런 모멘텀이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가 빵 튀었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는 그 결국에 이제 주가가 빵 튀었을 때 뭐 때문에 빵 튀었는지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LG하고 이제 마그나가 그 파워트레인 합작회사를 이제 만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빵 튀어가지고 두 배가 이제 단기간에 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은.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하는 종목군들도 보다 더 이제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 상승 모멘텀을 크게 가지기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 가이던스를 좀 높게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주가 밀려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 왜 이래? 뭐 왜 이러지? 이런 반응보다는요.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니까 향후에 좀 좋아질 모멘텀들을 우리가 또 분석하고 예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에서 나온 거 한번 좀 볼게요.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해서 경제 정상화돼 차익 실험 매물 뭐 딱 두 가지가 대비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미국 증시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해요. 반응하는 수준이.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뭐 관망세들이 좀 짙으면서 실적 발표 나오면 뭐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급나가고 뭐 이런 상태가 되면서 시장은 좀 반응하고 있는데요. 일부 개별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험 매물 출회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대형 기술주 실적 결과를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미뤄진 가운데 보압권 혼조 마감이 되고 최근에 미국 시장도 약간 뭐 이렇게 신고가 내기도 하지만 강하게 치고 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보압 내지는 약간의 상승 그런 정도로 좀 되는 것 같고요. 한편 지표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극체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낯선 하락했으나 소비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서 다운은 상승한 점이 특징적이다. 보면 이제 지수단에서도 보면 러셀 지수 이제 중소형주 모여있는 지수가 미국에서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보면 주요 주체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대형주들을 팔고 이제 중형주단의 기업들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 6개월 1년 간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런 선택을 하는 외국인 기관들도 상당히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형주 중소형주단의 어떤 장세가 조금 더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의 어떤 중형주 중소형주는 사실 바이오가 상당히 좋고 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다 이제 수주를 이제 뭐 대규모로 딴다든지 뭐 일진 멋들이나 뭐 LNF처럼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섹터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뭐 게임주도 이제 그런 어떤 류에 속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목적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형성할 필요 있다. 하지만 대형주를 다 빼는 건 아니다. 대형주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안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중소형주 코스닥이 낙폭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대형주가 최근에 지지부진했지만 그런 것들 다 빼기보다는 일부 갖고 있는 게 비중을 뭐 그래도 한 30, 40% 정도는 적어도 갖고 있어야지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안정성이 가해진다는 거죠. 분명 조정이 세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한 번씩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21선에 붙이는 그런 뭐 봉이 나왔잖아요. 은봉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는 대형주들이 이제 뭐 지수가 뭐 많이 빠져도 뭐 기껏 뭐 한 2, 3% 빠지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LG화학, SDI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지수 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기껏 많이 빠져야 2, 3% 뭐 1% 내외 정도로 방어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중소용주로 장세가 왔으니까 그냥 내 계좌 100% 다 중소용주로 깐다. 뭐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서 가는 게 보다 더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심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심리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했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위 이제 털리거나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심리가 안정을 가지게 만들려면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실전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다들 자금을 운영하시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이종목 보면 테슬라는 실적 세부 항목에 대한 실망과 착실한 매물이 추래되면서 하락을 했다. 그래서 매출은 이제 늘었지만 이익단에서 사실 좀 실망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긴 했죠. 이익단으로도 보면 이제 비트코인 좀 팔아가지고 이익 냈고 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거 이익난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세부 항목에 대한 좀 실적이 실망이 좀 있었고 차익실험 매물도 좀 추래되면서 하락을 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예상을 크게 상위한 어떤 실적 발표 후 시간 내로 4% 상승 중 최근에 알파벳이 유동이 강했던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소폭 상위한 실적 발표 후에 차익 매물이 추래되면서 3% 하락 중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뭐 지금 한국증시 전망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뭐 환율은 뭐 크게 변동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증시는 미국 증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에서 이제 소비가 좋아지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이제 한국 수출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한국증시, 한국 경제 어떤 수출이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좀 선행적으로 예상을 해볼 때 미국의 소비 어떤 지표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한국증시에 대해서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조정은 제가 이제 주요 종목들 계속 관찰하면서 보지만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하락폭이라든지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큰 리스크 발동돼가지고 막 주구장창 던지는 그런 어떤 호가창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패턴화된 느낌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차익신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투자들 그런 측면의 어떤 수급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는. 그래서 오늘 약세 흐름을 하는 가운데서도 크게 뭐 동요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는 거고요. 한편 이제 미국 증시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 급등했으나 MS는 급나간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시장은 예상을 상여하는 이제 실적은 이미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큰 폭으로 상여하지 않는 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딱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 생각을 딱 했는데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른 업종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철강수급 굉장히 센는데요. 실적이 이제 생각했던 것을 완전 뛰어넘는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단기 수급들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장기 수급이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고 기관들 중에서도 이제 분기 단위로 투자를 주로 하니까 평가 자체가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간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수급들이 좀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철강주나 조선주, 건설주 이런 거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매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한국 증시에 오늘 조금 아시아권 증시 대비한, 미국 조정에 대비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컸던 낙폭인데요. 그만큼 향후에 올라갈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조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투자증권 관련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대형 IPO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게 좀 시장에 큰 부담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연결되는 그런 또 내용이라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버블이다. 그러니까 아직 장례로 들어오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버블이 비상장 시장에 좀 있다. 공모 시장의 호황이 투자자들을 비상장 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장외에서 너무 커져버린 기업들이 IPO를 하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섹터군에서 이제 약간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쫙 들어오니까 그 백신 CMO 쪽에서 이제 대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코스피 주요 대형주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IPO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어떤 고정권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걸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조금 긴장하고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SKIT 같은 경우 보면 청약한 사람들 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겠죠? 따상. 머릿속에 다 따상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시장을 조금 부담을 주는 포인트인데 SKIT에 이어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대형 기업들의 IPO가 좁은 시차를 두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비상장 시장이 열기로 이들은 이미 업종 대표주보다 높은 시가총액과 멀티플을 지금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코스피 대형 주 시장이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도 코스피에 비해서도 이제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부담이 좀 덜해 보인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메리트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해서 보시면 수요 급증으로 서플라이 체인 및 장미부족 등의 병목현상이 올해 4분기까지 지속될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해운업 호조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해운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HMM 같은 경우 옛날에 현대상성 그 회사도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나 했는데 다시 제 고점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예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재정으로 삼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대형주를 팔아 중소형주를 사는 패턴이 관측이 됐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액티브 투자자들의 패시브가 아닌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섹터나 종목을 사는 그런 액티브 투자들의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에 있는 종목이 8개 달했다. 그러니까 시총 대형주를 팔았다는 거죠.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의 매도금액 합은 1.6조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매수금액 합은 0.7조원이다. 큰 종목을 팔고 작은 종목을 조금씩 깔아두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제가 수급을 체크해드리면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주요, 중용주단으로 외국인 기관이 쌍거래로 계속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패턴적으로 좀 있다. 관측된다. 이걸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 조금 더 보면요. 코십 보시면 크레포토니 8일, 카카오뱅크가 15일, 카카오페이가 26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6월에서 7월에 시장으로 들어오는 스케줄이 딱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코스피의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치고 달리다가 이게 들어올 때쯤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그래서 이 스케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반복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거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코스닥이 좀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대형 IPO가 거의 없었다. 공모 기준으로도 1조 원 초과 기업의 상장은 2017년 ING 생명,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가 마지막이었고, 작년에 대형 IPO로 꼽혔던 SK바이오팜이라든지 빅키트도 공모 금액은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 자체가 1조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중 자금을 끌어들었는 데 있어가지고도 엄청 컸던 거 아닌 거죠, 과거 이런 기업보다. 근데 지금 보면 SKIT, 이거 지금 합의금 충당하기 위해서 돈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SKIT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조 원 이상 모으게 될 거고, 포함해서 크래프톤, 이 케파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NC보다 크거나 비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 넘게 당일 조달할 거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카카오페도 그렇고, 최소 이제 5개 기업이 상반기 공모 1조 원 이상의 대형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을 확 빨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그런 자금이 여기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목을 사는 어떤 여력 자체가 이제 그만큼 또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비상장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들은 이미 업종별 주도주보다 높은 시가총액,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 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은 코스피 대형주 시장이 나눠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스피에 비해서도 코스닥 시장의 부담이 이제 덜해 보인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거기에 자유롭다.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비상장 기업들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지수화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막 치솟고 있더라. 저런 것들이 지금 상상하기 전에 막 장외에서 상장 신청서 제출했다 하면 막 급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잠잠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 상간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아웃퍼품하고, 상황이 좋고 투자하기에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슈화됐던 어떤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이 조금 좋지가 않았는데, 이 기사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투자 심리에 조금 좋지는 않죠. GM, 폭스바겐에 이어서 이제 포드도 배터리 독립에 대한 선언을 했다. 배터리 개발센터 개소 예정이고, 2천억 원 투자 계획을 갖는다 해서, 지금 이제 뭐 전기차,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뭐 이런 어떤 선언들을 계속 하는데요. 선언이죠.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뭐 가능할지 여부는 또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전부는 내재화할 수 없고, 일정 부분 내재화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행처부와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브러쉬를 할 거예요. 한국 업체들이 뭐 그냥 이렇게 든 게 아니죠. LG와학도 20년간 그런 걸 쌓아왔고, 삼성 S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2차전지에 대한 공급처를 그동안 가져오면서 기술을 계속 축적해왔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동차 배터리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저런 회사들이 할 수 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한번 내용 보죠.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독립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GM, 폭스바겐이 배터리 수직 계열화 행렬에 동참을 했다. 이번엔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까지 전기차 배터리 자체 개발을 선언을 하고 나섰다. 그래서 배터리 개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천억 정도가 일단은 투자될 예정이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선언을 뒤따르는 행보다. GM은 지난 5월 LG와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세우고, 미국 오하우유주에 배터리 1공장을 짓고 있다. 최근에는 이 공장 설립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폭스바겐도 유럽 내 배터리 공장 6곳을 증설하고, 240기가와트 규모 배터리 셀을 자체 생산한다고 파워데이 때 얘기를 했죠.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자체 생산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죠.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차급과 용도, 성능, 가격별로 최적한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100% 내재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협상력을 가지려면 자체적으로도 일부만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배터리 회사에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거나, 가격 협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선언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죠. 포도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가 자체 배터리 생산 개발에 줄여가는 것은 향후 배터리 공급 사태,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에 맞서서 배터리 업계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의 공급 대란이 벌어질...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자체가 이게 이렇게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옆집도 앞집도 친구도 전기차 타고 다니면 전기차 타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팁핑 포인트에서 확 이렇게 늘어나는 야 내 주변에 10명 중에 한 7, 8명이 전기차네? 야 나도 전기차 타야겠다.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쇼티지가 발생하면 뭐 배터리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천만원이다. 근데 나중에 진짜 뭐 달라는 대로 2천만원에도 막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런 순간이 되니까 결국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선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E 리서치라는 곳에서 오는 23년부터 배터리 수요가 공급을 7% 초과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25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선제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자기들이 막 많이 뭐 수주도 따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폭스방이 그렇게 난리 친 거잖아요. 미국에서 LG하고 SK가 싸우는데 이렇게 가뜩이나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거 그렇게 돼버리면 SK 공장 못 돌리면 더 쇼티지가 발생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막 급했던 거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올해 1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가 있다. 또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죠.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아이온이 빨브도 한 천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보조금을. 1200만 원인가? 앞으로 계속될 수만은 없는 노스이다.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겠냐. 결국 배터리 자체 생산은 내연기관 차와 경쟁 가능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내놓기 위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진단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위상이 이런 선언들을 한다고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불과한 어떤 우려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SDA 실적 발표 이후 컨버러스 콜에서 Q&A가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 폭스바겐 파워데이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밝혔는데 SDA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답변이 이제 테슬라 내재화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배터리를 내재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에는 기술, 양산 역량, 노하우가 필요해서 내재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 전기차 OEM은 필요한 배터리 수요를 내재화한 캐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차량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터리가 필요해서 전지 업체와의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쫄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든다고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걱정은 기후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장은 뭐랄까요. 좀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좀 힘이 들었던 그런 장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한 방에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가 같이 빠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된 거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뷰 자체를 바꿀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종목단으로 관절을 해봐도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어떤 패턴 그런 어떤 마이너스 어떤 그런 흐름이었지 이게 뭐 어떤 시장 리스크 발동돼가지고 막 집어던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또 상승 무드 재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FOMC라든지 공매도 재개라든지 있긴 하지만 시장의 방향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려워 마시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심박상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